2분 남았습니다 멀리 더 홀태우니 이루어!!!! 이게 왠지 일입니까! 크로바이프 권리가 장갑에서 기흠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대로 크로바이프 권리 장갑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에릭리가 호쾌한 준비한 이현 아하하하하하하하 자아 보시죠 리건선은 지금 붙인다는 의도인데 자 여기서 놓쳤어요 펑이 궤적을 놓쳤어요 그리고 골대 상단 크로스바에 맞고 그리고 몸에 맞고 그러고 골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골 들어간 장면 되게 비슷한데요 하하하하 그룹의 골이 손을 맞고 말씀하신 대로 하아